삶의 질을 바꿔준다는 의류건조기 그 두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시여자입니다 12월 중순에 건조기를 바꿨어요 원래 사용하던 것은 삼성 9kg 용량의 건조기였는데 이번에 같은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16kg 용량의 대용량 건조기인 그랑대로 교체를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삼성 제품을 사용했는데 또 삼성 제품으로 바꿨다는 건 그만큼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지금부터 그랑드 건조기 사용 후 느낀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 한번 공유해볼게요 추가로 건조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까지 한번 공유해볼게요 첫번째 장점 대용량 우선 대용량 건조기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한 번에 많은 양의 빨래를 건조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꺼운 겨울이불은 물론 부피감이 큰 롱패딩 점퍼까지 모조리 다 건조기를 이용해 건조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이전에 사용하던 9kg 용량으로는 이렇게 두꺼운 겨울이불까지 넣어서 건조시킬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밀어 넣어서 돌려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내부 공간이 꽉 찬 상태로 돌렸더니 겉면만 조금 마르고 안쪽은 축축한 상태로 남아있더라고요 원래 건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건조통 내부에 50%에서 60%만 채운 상태로 돌려야 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경험상 안을 많이 채워서 돌리면 완전히 건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바꾼 16kg 용량의 건조기는 보시다시피 똑같은 겨울이불을 넣고도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봄이나 여름, 가을용의 이불 빨래 같은 경우에는 덮는 이불은 물론 침대에 까는 패드와 베개 커버까지 모조리 다 한꺼번에 넣어서 한 번에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현재 사용 중인 세탁기가 작은데 건조기만 대용량이면 뭐해 하고 말이죠 하지만 NO 그건 정말 모르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똑같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건조대를 이용해 자연건조를 시킬 때는 빨래를 말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하루에 세탁기를 두 번 돌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런 제약이 없어져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하루에 두세 번씩 세탁기를 돌릴 수 있어서 좋아요 바로 연달아서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이 말은 즉 현재 사용 중인 세탁기의 용량이 작더라도 이런 식으로 덮는 이불을 먼저 세탁해서 건조기로 돌리고 건조기가 돌아가는 동안 침대 패드와 베개 커버를 세탁해서 바로 다시 건조기에 돌리고 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kg 용량을 사용할 때는 두꺼운 겨울 이불 하나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9kg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소재에 따라 한 번에 건조 가능한 용량은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간만 허용이 된다면 되도록 대용량으로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처럼 아직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낮잠 이불을 세탁해서 다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사용 중인 삼성그랑데 건조기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특징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장점 먼지 필터 먼저 먼지 필터에요 보시다시피 이전에 사용하던 9kg 용량이 있던 것에 비해 먼지 필터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먼지가 들어가는 입구 부분의 형태에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구멍이 커져서 털린 먼지가 안쪽으로 더 잘 들어가고 또 먼지망 자체의 깊이도 깊어져서 한 번 들어간 먼지가 다시 밖으로 쉽게 빠져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유지 관리의 편의성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유지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100% 혼자 살림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물건을 새로 살 때면 항상 세척이나 유지 관리가 편리한 것을 선호해요 일단 뭔가가 우리 집 물건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들은 모두 제 일거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그랑데 건조기는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심플하고 매끄러워서 먼지를 닦기도 편해요 특히 도어 부분에서 이렇게 바깥쪽에 홈이나 파인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먼지가 쌓여서 그만큼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쁘게 곡선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청소하기가 매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물통 이건 배수가 되는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같이 집 구조상 배수가 되지 않는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광고에서는 물통 사이즈가 커져서 장점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한번 사용할 때마다 비워줘야 하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라 솔직히 전 그게 장점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척이 편해졌다는 사실만은 확실해요 이전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물통 안쪽을 세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통이 이런 구조라서 세척하기가 무척 편해요 살림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아무리 물만 닿는 부분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때라는 것이 낀다는 것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간간히 세척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럼 장점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약 1년 정도 전기건조기를 사용해 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가전이라 비교적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큰 단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단점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건조기를 구입하실 때 고민하시는 부분이 옷감 손상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전 실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일반적인 면 소재의 옷 같은 경우에는 눈에 뜰 만한 수축 현상은 없어요 다만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옷 줄어듬 현상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랑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건조 온도를 60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시켜서 옷감 손상을 최소화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험 삼아 5살 딸아이의 패딩점퍼를 세탁해서 건조기로 말린 후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았어요 우선 패딩점퍼에 솜이 죽을까봐 세탁 자체는 손세탁을 했고요 탈수는 세탁기의 힘을 빌렸어요 그리고 탈수가 끝난 옷을 이렇게 그대로 종이에 그려서 건조 전의 사이즈를 측정해 놓은 후에 선반 건조를 이용해 1시간 30분간 건조기로 말려주었더니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 추가로 패딩 케어 코스로 33분간 더 돌려주었더니 조금 더 부풀어서 이렇게 세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를 측정해 본 결과 보시다시피 특별히 눈에 띄는 사이즈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가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알게 된 꿀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용설명서에는 건조기 사용 불가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도 건조기를 사용해서 말려요 다만 그냥 넣어서 말리면 섬세한 소재의 특성상 올이 풀리거나 손상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작은 세탁망에 넣어서 돌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쓸데없이 모든 옷을 똑같이 오랜 시간 돌리지 마세요 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빨래가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표준 건조는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 같은 건조 세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조 코스를 이용해서 돌려요 그리고 나서 덜 마른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만 따로 추가로 시간을 설정해서 더 돌려주고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삼성닷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 주소는 www.samsung.com 이고요 바로 연결되는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길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처럼 실내 설치 시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인 건조기 작동 시 진동 현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약간의 떨림 현상은 있지만 미세하기 때문에 밤에 건조기를 돌리게 되더라도 특별히 아래층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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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